사랑의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함과 교만함이 제 마음을 지비하지 않도록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며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셔서 세상의 많은 소리와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의 생명의 양식이오니 늘상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저의 삶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이 넘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며 그로 인해 제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저의 삶이 주님의 때에 맞추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저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굳게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저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평판과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깨끗하고 올바른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지로 무장하여 날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인간들이 근접치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오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저의 삶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심판대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고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꾸로질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께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울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의 삶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계획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현재는 비록 고달프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최후의 우실 수 있는 진정한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최고의 복을 받는 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